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할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공식같은 환경이 드러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볼까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지역적인 편견이 붙들려서 그리스도가 그런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오겠느냐 지역주의는 이때도 있었어요 경상도에서 총구석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 지역주의는 인류의 영원한 고민이에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 정보는 정확히 맞는 정보예요 문제는 여기서 아이러니가 벌어져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죠 어릴 적부터 성경 달달달 외우고 정확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고 율법율법 하는데 정작 가슴 한복판에 어느 날 천둥을 만난 듯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보가 정확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한 다윗의 시 그가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분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잡으려고 했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 또한 얼마나 역설입니까? 잡으려 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잡으려 하면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여정은 이들이 물리력으로 체포해서 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피동적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명밀히 보면 주께서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손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십자가로 가는 모든 그 여정은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 놓으신 길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잡으려 했으나 손 댈 수가 없었어요 그 권위에 찬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누구도 감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물리력으로 붙잡아서 체포하되고 고문하고 매단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스스로 자신을 내어 놓으신 길입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빈손으로 이들이 돌아갑니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이 하속들이 아주 신기한 대답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우리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잡으러 보냈더니 잡혀가지고 왔어요 뭐에 잡혀가지고 온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붙들려 왔어요 이 하속들이 목숨 걸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영광스러운 권위에 찬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잡으러 보냈더니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결국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무지를 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실증적인 열매로써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50절을 보세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율법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율법 잘 알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피고인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 재판하거나 처형을 하는 것은 금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율법사들이 다 알아요 당연히 니고데모도 알아요 그러면 이 말이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뜻밖에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첫 번째 등장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대단한가 거의 12조로 와서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아주 바보 같은 대답을 하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꺼내놓죠 아니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까막눈이죠 그랬던 니고데모가 지금 웬일로 예수님을 이 위험한 자리에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니고데모는 세 번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등장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다음 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놀랍게도 가장 위험한 자리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시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까막눈이었던 니고데모가 그것도 선생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그 직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대범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누가 하신 역사겠어요 성령님이 하신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도 고백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명제 앞에 서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님 내 인생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를 넘어 충만한 붙들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대로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십 수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발목까지 차서 내 마음대로 아직도 무릎까지 차서 내 마음대로 아직도 허리까지 차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나를 덮으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내 안에 충만해진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서 땅 끝까지 오둠의 땅에 죽음의 일터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하고 살려내고 치료하는 데 쓰임받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사모함과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피어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잊지 않아도 아메 이건운우가 이른데 엔 이 제